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유엔인권이사회가 외교부에 한국정부의 조치를 묻는 공식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대구 북구청은 외교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답변을 위한 자료 요청을 받았다며, 대구시의 서한 번역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. 답변 기한은 60일이고, 다음 달 20일까지 외교부에 답변서를 보낼 계획입니다. 북구 다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놓고 건축주와 주민들이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정률은 약 80%를 보이고 있습니다.